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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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년도 다 됐을거야 아이고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아이고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한거야 여보 괜찮았어요? 네 아 제가 어 그렇게 연차 이런거 잘 안좋았는데 데뷔한지 벌써 18년이 됐다고 해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그죠? 네 제가 데뷔했을 때는 사실 지금과는 좀 많이 달랐는데 제가 작년에 오랜만에 컴백을 하고 어 요즘 친구들이 많이 여러 번으로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활동을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죠? 네 그래서 요즘 뭐 챌린지 문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작년에 정말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반응도 이렇게 좋아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모자도 쓴 김에 챌린지했던 곡들 명곡 좀 네 보여드리면 어떨까? 아는데 어떠세요? 네 네 네 그냥 하지말까요? 네 사실 이건 지금 이 무대에서 하는 이거 자체도 챌린지거든요 보고싶어요? 뭐 보고싶어요? 좋아해 봐 스모크? 스모크 좋아해 스모크? 방금 스모크 막 준비되나요? 스모크! 오케이, let's go smoke! 스모크, 케이크! 스모크, 케이크! 스모크, 케이크! 자, 케이크! 자, 케이크! 네이로 wygląda! 예으이!